올겨울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날씨는 지난해보다 춥고 눈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MBC4에 따르면 올겨울은 평균 기온보다 따뜻하고 강설량도 적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더 춥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2016년 대설 이후 5년 동안 거의 강설량이 평균 이하로 지난해에는 총 강설량이 5.4인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에는 라니냐, 즉 저수원 현상으로 기상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국립해양대기청이 밝혔습니다.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으로 동태평양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선포됩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라니냐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87%에 달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라니냐로 동태평양의 바다수온이 낮아지면서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미쳐 올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12월까지는 눈도 거의 내리지 않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 이후에는 춥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추위는 2월까지 이어지겠지만 2월 말에는 다시 기온이 평균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역시 기온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올겨울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눈도 많이 오고 혹독한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제설장비와 방안용품을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